사랑하는 메가스터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험 경력 김성은입니다. 자, 이 퀘스트는 뭐냐면 선생님을 좀 소개하는 퀘스트, 김성은 소개 퀘스트. 물론 선생님을 아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얘 뭐야? 얘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치?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쌤에 대해서 쌤 프로필, 경력, 그 다음에 쌤이 어떤 강사고 이런 것들을 쌤이 한번 쭉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줘요. 근데 안 궁금해도 좀 들어줘요. 재밌어. 알았어? 재밌으니까 끝까지 이왕 클릭한 거 끝까지 한번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어. 쌤은 5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거 진짜 잘합니다. 쌤이 이거 엄청 잘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약간 이렇게 제목이 좀 재밌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잘하는데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한번 쭉 한번 설명 한번 좀 해볼게. 자, 끝까지 한번 들어봐봐. 먼저. 자, 쌤 프로필. 일단 이거 사진 작년에 찍은 건데. 근데 일단은 야, 이거보단 내가 좀 슬림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그 저기 뭐예요? 그 저기 뽀샵에 쑤는 분이 좀 너무 이렇게 부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 그쵸? 자, 어쨌건. 첫 번째. 쌤이 서울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되게 좋은 초등학교예요. 여기 들어가려면 재비뽑기 해야 되거든? 재비뽑기 해서 내가 됐어. 네, 됐어. 이렇게 하여튼 거기 나왔고. 그다음, 당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단대부중이라고. 아주 수학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중학교인데. 여기서 내가 수학 전교 2등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알았어요? 딱 한 번. 어쨌건, 어쨌건, 어쨌건. 그다음, 상문고. 아, 상문고등학교. 아주 좋은 고등학교예요. 네, 물론 TV에도 몇 번이 나오고 비리 때문에 나오고 막 이랬던 학교인데. 아주 좋은 고등학교. 알았어요? 상문고등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대학은 경희대학교 수학과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경희대학교가 물론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뭐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 듣고 막 우와! 막 이러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이거 학벌 세탁하러 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다고 인정할게요. 알았죠? 네, 뭐 하여튼 어쨌건. 알겠어? 그래서 뭐 여기 갔어요. 우리 연대 교육대학원에 가서 또 수학 교육까지 해가지고 저는 요렇게, 요렇게 나왔어. 알겠지? 그래도 뭐 수학 열심히 공부했어. 알았죠? 네, 그래서 요게 제 프로필이고, 프로필이고. 그다음, 경력! 지금부터 경력을 얘기해볼 테니까 봐봐. 자, 2007년 10월 15일. 첫 출판 수업. 내가 이거 같이 기억이 나. 10월 15일에 했던 것까지 내가 기억이 나서 그래. 2007년. 여러분, 2007년에 태어났죠? 네, 태어났잖아. 그치? 완전 아가지, 아가, 아가. 요때 내가 첫 칠판 수업. 물론 대학 때 과외는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나름 그래도 꽤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에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막 이 정도로 엄청 막 그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어쨌건 이제 강사가 되기로 하고, 2007년 10월 15일 날 첫 칠판 수업.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파스칼 수학학원이라는 데서 처음 수업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날 첫 칠판 수업이니까 글씨 막 이렇게 쓰고, 애들이 막 놀리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하여튼 그땐 그랬고.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7월에 메가스터디에 처음 제가 입사했는데 그때 강남 서초 메가스터디 연합반에서 3년 연속 강의평가 1위. 크,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수학 강사가 3년 동안 강의평가 1등 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막 탐구가 사실은 강의평가 맨날 1등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고 수학인 제가 막 1등. 하여튼 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았어요. 강의 때 나중에 약간 좀 한 번 더 자세한 썰을 얘기하겠지만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막 와 그래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서 드디어 런칭을 했어. 짠! 2012년 11월에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런칭했어. 지금은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막 이렇게 잘하는 강사들 잘 발굴하고 해가지고 막 런칭하곤 하는데 사실 이때는 되게 처음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막 그 막 밖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스카우트 해오고 이러는 적이 많았지 실제로 안에서 막 열심히 해서 강의평가 잘 받았다고 이렇게 런칭되는 수능 강사인 케이스가 제가 첫 번째였어요. 제가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수능이 딱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은 그 수험생들한테 DM, 카톡, 문자 뭐 막 엄청나게 많이들 와. 내가 또 특히 이제 강의에서 핸드폰 번호도 내가 막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쌤한테 많이 와. 근데 쌤한테 올해 온 수커만한 DM들 중에서 뭐 그 끝나고 탁 참 쌤이 읽고 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좀 그날 사실은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수강평 뭐 이렇게 뭐 그런 글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속상했었거든. 속상한 날이었는데 마침 어떤 학생이 나한테 딱 정말 장훈의 DM을 보내준 거야. 내가 그걸 읽고 사실은 약간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을 훔쳤어. 그래서 이 DM을 그냥 니네한테 한번 읽어주고 싶어. 왜냐면 이 DM이 딱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것 같고 니네들이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너무 있어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 2배속으로 그냥 빨리 들어야 알았죠? 한번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이어서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번 입시를 치르는 1년 동안 선생님에게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6모, 9모 수능을 다 오류고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못했다. 그치? 못했지? 원래 수학을 못했었고 문과에서 수학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 포기했고 재수하면서 초반에도 수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강 선택할 때 주변에서 뭐 무조건 잘해서 6월까지 열심히 따라가고 뭐 실전 뭐 어쩌고 하고 열심히 했대. 근데 들으면서 완벽히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뭐 다 좋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여전히 5등급 성적이 나와서 아, 역시나 수학은 해도 안 되는 머린가 많이 자책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 내가 너무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었고 항상 메가캐스트에서 자주 봤었던 김성호 선생님이 생각나서 쌤이 올해도요. 내년 2026 수능 때도지. 메가캐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야. 알겠어? 이것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았어? 니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쨌건 생각나서 그냥 속는 쌤치고 참 속는 쌤이래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1타, 2타 아닌 선생님은 잘 가르치지 않을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편견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의 기출백제 강의를 몇 개 봤는데 기출도 다 안 됐는데 엔젤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것과 실전 개념을 따로 열심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통해서 익히는 거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결국 6모 이후 기출백제로 선생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출백제는 저한테 있어서 수학의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짧게 짧게 설명하시는 것도 하나하나 썰어주시는 느낌으로 설명해 주셔서 저 같은 노베이스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출 강의도 물론 개념 모블계도 마찬가지고 진짜 자세하게 선생님 슬로건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거잖아. 진짜 여러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설명하거든? 특히 계속 질릴 정도로 문제 풀 때 일관되게, 이거 중요한 거야. 일관되게 2등변 사각형이 있으면 수선의 발 긋자, 수열이 복잡하면 나열하자, 실근은 무조건 교점의 개수와 값다. 이런 설명해 주는 것과 실전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또. 실전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사고를 전달해 주셔서 왜냐면 멋있고 화려하고 되게 우와 신박한 풀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아니야. 실전에 가가지고 딱 니네가 생각하고 니네가 대응할 수 있는 풀이. 수능을 무슨 하루 종일 보는 거냐? 100분 동안 보는 건데. 그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수연에서 점화식 3개 주고 대칭성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대칭성으로 설명하셨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실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하신 거 정말 실전적인 해설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 나 어떤 문제인지 아는데 점화식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꽤 어려웠어. 근데 그게 다 풀어놓고 보면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게 풀리지만 쌤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게 정말로 수능 날 딱 보고 아,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네 하면서 그 문제가 막 보이면서 대칭적으로 멋있게 푼다고? 그건 사후적풀이지. 그렇지 않나?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일단 수열 문제는 보면 나열부터 하는 거야. 선생님들도 그래, 먼저. 다 나열부터 일단 하는 거야. 쌤들도 해설강의 찍을 때 먼저 그냥 이런 말으로 지저분하게 일단 막 푸는 거야. 아,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여기서 좀 더 뭐가 없었나? 아, 이런 게 있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대칭 이렇게 보면 더 빨리 풀리네. 이런 게 나중에 보이는 거지. 근데 진짜 잘하는 극상위권 학생들한테야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익혀놓은 다음에 진짜로 뭐 바로 보이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쌤이 생각할 땐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는 그거를, 솔직히 나는 그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난 뻥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냥 일단은 나열에서 푸는 게 맞다. 맞다, 맞다.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또한 복습에 대한 중요성 알려주시면 복습 스티커도 열심히 붙이고 여러분, 복습 막 스티커 이런 거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리스트도 다시 풀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 곱하기 3 국법은 단지 수학을 넘어서 모든 공무에도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이제 나중에 또 캐스트로 찍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기출백제를 뭐 수원학동까지 완성하고 나니 그 뒤로 다른 문제 풀 때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 성원쌤 팬이 되었고 불꽃 엔제 시즌 1, 2, 3, 바바바바박사 불꽃 모호까지 풀꽃이 탔습니다. 또 저를 브레이크스루 특강까지 하나도 안 빼먹고 달아서 풀었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안 주고 뽑아서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브레이크스루 특강 뭐 이런 것들 다 PDF 파일도 제공해 주거든요. 착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기대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상학감수 도형 파트 덕에 제가 수능에서 14번을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왔는데 얘가 아까 5, 6등급이라 그랬지? 3등급 나왔대. 그리고 유평 때도 5등급이었는데 수퍼자였던 저한테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실력이 많이 올랐음에도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올리는 캐스트가 힘이 정말 많이 되었고 정말 단순히 강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불꽃 페미니로서 함께 걸어간다는 느낌이나 수능까지 슬럼프를 극복하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중요해. 잘 들어봐. 마이기에 주변에서 어려운 엔제, 어려운 모의고사 같은 거 뺑뺑이 돌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 딱 믿고 김성원 선생님 엔제랑 모구만 풀고 끊임없이 푼 것들을 복습하며 수능 보러 갔습니다. 결과는 객관식 담았고 이거 틀리고 무려 88.2등급을 받았어요. 수학을 잘하는 남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5, 6등급에 머물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만년 4등급이었던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곡선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도 엄청 놀랐어요. 그렇게 수학을 못하던 애가 1년 만에 80만원까지 올렸냐고요. 사실 선생님께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이 얘기. 봐봐. 제가 수능 직전까지도 불꽃커리만 계속 타는 걸 보고 주변 친구들, 심지어 재수한 건 선생님만. 이 선생님 누군지 다 했잖아. 마저도 김성원 선생님 커리큘럼 안에서는 점수 잘 받기 힘들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증명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한테 실무 벅벅 풀어야 된다 하고 너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던 친구들 거의 다 저보다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학생. 국어성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남들보다 상위권 대학을 할 성적은 아니지만 목표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술체제로 수학 덕분에 다 맞췄어요. 올해 입시 1년은 한 단어를 생각하면 김성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올려줄 수 있는 강사는 꽤 있어도 저 같은 노베이스 수포자를 상위권으로 올려줄 수 있는 건 김성원 선생님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 마음속에 진정일탑니다. 또 삶의 자세도 보면 롤매들이 하고요. 올해 제 수학 성장을 올려주셔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진 긍정에너지는 분명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험생들한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아, 후배들이랑 주변 사람들, 김성원 선생님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추천 많이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꽃쌍이 더 흥했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선생님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읽지 왜 안 있네, 그렇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거 받고 너무 좀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결론, 5등급, 2등급 만드는 거 선생님이 진짜 잘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잘해요.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거, 이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러니? 어디 갔어? 그래.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김성원이 2등급 만드는 건 잘하는데 1등급은 안 돼. 1등급 만점을 받으려면 다른 강의 뭐 더 어려운 무슨 킬러 이런 거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 그리고 그런 글들이 꽤 많아. 근데 우리 진짜 얘기를 해볼게. 쌤도 수학 잘해. 수학 잘하겠지? 나 수학 되게 잘해. 그리고 수학 잘하는 우리 조교들 수학 잘해. 다 1등급 만점이야, 그렇지? 그럼 진짜 니네 1등급 만점 받는 학생, 진짜. 그러니까 말로 떠드는 사람 말고 진짜 1등급 수학 만점 받고 잘하는 사람들 이 똑같이 솔직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니네 1등급이랑 만점이 강의로 되니? 내가 킬러 강의를 열심히 듣고 킬러 문제 어려운 거 풀어주는 걸 막 열심히 듣고 필기하면 킬러 문제가 막 풀려? 그 사고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1등급 만점, 이런 강의 들여야 1등급 만점 받아 라고 말하는 자체가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1등급 만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1등급 만점 되는 건 사실 강의의 힘도 있지. 어려운 거, 이런 거, 좋은 컨텐츠들 접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가 엄청나게 풀어보고 고민하고 진짜 나중 되면 강의 든 시간이 아까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지 그거 하는 거 들으면서 필기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1등급 만점이야. 그러나 난 그래요. 5등급에서 한 2등급까지 가는 거 이거는 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5등급, 6등급 이렇다라는 건 아직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잘 인도해서 한 2등급까지 올려주는 거 이건 강의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쌤 그것만큼은 진짜 탁월하게 아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1등급으로 되는 거 이런 얘기는 하지만 쌤도 당연히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엔제에서 어려운 문제고 뭐고 풀어주지만 이걸 푼다고 1등급이 나오고 만점이 나오는 거야. 이런 킬러 문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너가 만점이 나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의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넘어서는 건 물론 선생님이 같이 가주는 건 맞지만 그때부터는 자기의 능력치가 어맘악지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 얘기. 그 다음 또 또 또 또 하나 더. 이 얘기도 좀 하나 하고 싶어. 올해 쌤이랑 같이 만약에 이걸 듣고 이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있을 때 아까 이 얘기도 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도 여기 봐. 불꽃호리만 계속 타는 거 봐. 재수학 선생님 마저도 선생님 커리큘만 정성화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직면 같아서 아주 좋대. 저한테 실무 벅벅 풀어야 된다고 하고 너만 가지고 안 된다고 친구들이 거의 다 저보다 성적 못 받았대. 그리고 성적 못 받은 친구들한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알거든.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쌤도 그래. 우리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 쌤 아들 얘기를 해보자. 우리 아들 영훈이. 우리 아들 영훈이가 학원에 갔어. 학원에서 뭐 높은 반으로 올라갔대요. 이러면 쌤도 너무 기분 좋아. 무슨 레벨 테스트 받는데요. 높은 반 편성됐어요. 그럼 막 기분 좋아. 낮은 반 됐대요. 그럼 막 속상해. 솔직한 얘기야. 솔직한 마음에. 근데 사실 그걸 알거든. 얘가 원래 실력이 이 정도인데 얘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야 제지속게 높은 반 올라갔다 치자. 그게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 높은 반 가서 무슨 손인지도 모르겠고 막 버벅거리다 보면 오히려 원래 있었던 레벨보다 더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 너네 어렸을 때 그렇게 학원에서 그런 경험 안 해봐. 그렇지 않아? 되게 많이 하는 경험이다. 오히려 자기 수준에 딱 맞는 반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자기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공부해가지고 발휘해 낸 다음에 그 다음 윗반으로 탁 올라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얘가 진짜 최고가 되는 거지. 얘는 원래 여긴데 갑자기 높은 반 가면 이런 건 좋지. 나 어느 반이야? 나 레벨 무슨 반이야? 나 어디 다녀? 뭐해? 이러면 와 너 그럼 왜냐면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시선 기분 좋지. 그거 다 알아. 모른다는 건 아니야. 내가 맨날 했던 말 중에 이거거든.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다가 나 무슨 뭐 이런 거 푼다. 나 이런 강의 듣는다.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풀어. 들고 확 다니는 거야. 선생님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 선생님 때도 우리 때는 다 정석이었어. 정석. 그러면 수학 되게 못하는 애들은 해법 수학 막 이렇게 막 들고 댕겨. 해법 수학 창피하니까 가방에 놓고 댕겨. 해법 수학이 제일 컸어. 그럼 정석이 기본 정석이 있고 실력 정석이 있거든. 그럼 수학 좀 잘하는 데는 다 실력 정석 풀거든. 실력 정석이 요만해. 그래서 참 웃겨. 실력 정석이 요만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데 실력 정석만 이렇게 들고 댕긴다. 이렇게 들고 댕겨. 근데 기본 정석 해법 수학만 가방에 놓고 댕겨. 그럼 실력 정석 들고 다니면 애들이 그 맘 알아. 근데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뭐 어려운 것들은 아 이러다가 수능 날 가서 다시 또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진짜 쪽팔려. 알아? 맨날 아 난 어려운 거 풀고 어려운 실무 못 풀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서 점수 엉망진창 받아오면 진짜 쪽팔려. 근데 겸손하게 그래 뭐 나 수학 잘 못해. 나는 수학 능력이 좀 떨어져. 나는 기본부터 좀 차근차근 할 거야. 그래 불꽃 수학이랑 좀 할 거야. 무글게 들을 거야. 하면서 쌤이랑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다가 결국에 수능 날 가서 멋있게 1등급 만점 2등급 딱 받아놓고 어 나 잘 봤어. 이게 멋있는 거야. 그치? 이게 멋있는 거야. 니네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얘네들 얼마나 쪽팔릴까? 이거 뺑뺑이 돌리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하고 뭐 근데 결국에 얘보다 못 봤어. 진짜 쪽팔릴걸? 진짜 쪽팔릴걸. 쌤이 하여튼 자신 있습니다. 수학이 좀 자신 없고 못한다면 자존심을 내려놔라는 표현보단 얘들아 그러니까 뭐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고. 내가 진짜 니네 수준에 딱 맞게 수학이 재밌어지게 잘할 수 있게 내가 만드는 거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한번 쌤이랑 차근차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내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이 고백처럼 일처럼 정말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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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성적 오르는 것만 내가 나도 고민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 해볼게. 최선을 다 해볼게. 알겠어? 내가 니네한테 약속할게. 약속할게. 알겠나요? 그래서 한번 쌤이랑 해보자고. 쌤 광고에요. 쌤 광고 캐스트.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좀 할게. 내가 올해 메가 캐스트를 엄청 많이 찍어서 올릴 거야. 엄청 많이 찍어서 올릴 건데 종종 아 캐스트에서 뭐 광고를 하네. 뭐 책을 팔아먹네. 강의를 팔아먹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진짜 내가 좀 막 얘기할게. 캐스트 안 찍고 커뮤니티에 가서 어? 가짜 아이디로 와 김성광이 열나 좋아. 또 이런 지금 이런 내용들도 막 멋있게 쓰면서 아 나 김성광 들었는데 이렇게 올랐어. 나 이랬어 저랬어. 짱이야. 누가 뭐 누구 대 누구 존나. 아 김성광이 짱이죠. 저 김성광 듣고요. 이렇게 써 올랐어요. 막 커뮤니티에 도배하는 그런 나쁜 행동 저 절대 안 해. 진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러면 내가 나를 니네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나 일타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캐스트를 통해서 공지사항 통해서 직접 나 이런 강의가 나왔고 나 이런 선생님이고 나랑 한 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거라고 나 생각해. 그러니까 나 종종 보면 캐스트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해대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는 되게 고상한 척하고 뒤에 가서 무슨 연락 좋았대더라. 나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주세요. 알겠어요? 난 진짜 그렇게 할 거니까. 오케이? 이건 뭐냐면 쌤이 또 공지사항에 올린 건데 아까 말한 그런 DM이 걔한테만 왔겠니 엄청 많이 왔어. DM 카톡 문자 막 수놓은다. 엄청 많이 와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가지고 내가 공지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건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올렸어. 이거 말고도 혹시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특히 막 어떤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못 찾냐면 1등급 100점 받았어요. 가 아니라 저 5등급인데 2등급 됐어요. 저 6등급인데 3등급 됐어요. 저 엄청 못했는데 수능 날 슈퍼 초대 막 이런 것만 한번 쫙 다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놓은 거야. 알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지만 2026 수능에서 수학을 제일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내가 진짜 자신 있으니까 쌤이랑 한번 열심히 달려 봅시다. 알겠죠? 저도 2026 수능도 2025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달릴 테니까 여러분도 쌤이랑 한번 달려 봅시다. 알았죠? 알았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